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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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콘서트 평소에 장woman의 장난을 너무 많이 치고요. 진짜 부吧 러그룹이 너무 많이 쓰거든요. 카메라가 없는데도 저희한테 계속 원래 카메라가 장난 엄청 치고 그냥 숨기는게 일상이랄 거예요. 재미왕이 항상 계획을 받고 있는 막내 씨고요. 장난이라고 치고 치는데 가이다를 주고 못 하는거 있잖아요? 러브룩이 너무 맛있어 카메라 없는데도 저희한테 계속 원래 카메라가 장난 엄청 치고 그냥 숨기는게 일상이잖아 제생님이랑 항상 교육비를 받고 있는 막내신이고요 장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가 기억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제생님은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도 많이 봤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제 멍이거든요 제생님은 나 자신인 거에요 독서했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꺼졌어 제생님 넌 멘탈 흔들지 말자 네 알지? 이럴 때일수록 든든하게 알지? 나 재생만 있으면 돼 네? 좀 더 어 여러분들 제가 나가게 됐어요 핫도그 올려 나가게 됐어요 그냥 금면요 형님 퇴사 일주일 낳는 시점이 어떠세요? 갑자기 금면요 마지막 촬영인 만큼 퇴사를 다하겠습니다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 퇴사 사야 돼서 저는 희용님이 다시 올 거라고 믿어요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취했을 때 취했을 때 취했을 때 취했을 때 취했을 때 지금 희용님이 퇴사를 하니까 일단 감사패 같은 거를 집으로라도 나중에 보내주겠다 좀 늦었지만 아니 글이라도 안 쓰자 그냥 써주세요 아무래도 저희보다 재생이 안 써요 희용이 가장 친한 글이라도 안 재생이 써요 그래? 그럼 그걸 재생이 써 슬프다 근데 영상편지? 영상편지 오늘 막 홍시 촬영했어요 너 편지 찍으면 내가 할게 서로 안 보는 거라고 안 봐야죠 안 봐야죠 근데 나중에 희용님 그만 봐요 희용님 어디 있어요? 아니 자꾸 희용님 안 간다고 안 가는 거 같다고 자꾸 저거 저거 쓸라고 희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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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리겠다 좀 더 뚫리겠어 근데 그래도 희용님 왜 나오세요? 실감이 안 된다. 형님이요. 형님 인사를. 안녕히 가세요. 마지막 인사를 같이 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도 물론 많이 외웠지만 사람들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만날 날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눈물이 많은가 봅시다. 뭐가 잘 깨닫네. 고마운 것도 많고 이 형님은 사실 퇴사하신다고 하셨을 때 안 믿었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 5, 6일이 되면 출근했을 때 이 형님이 잘 한번 편집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고마운 것도 많고 미안한 것도 되게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다 해버리면 시국님을 그냥 떠나고 낸 것 같아서 영원히 떠나고 낸 것 같아서 뭘 그런 얘기든 별로 안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시 돌아오면 제가 약속했으니까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특별히 인사를 합리하고 이 형님을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고 인사를 한 거니까 잊지 말고 전화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영상편제를 준비한 방송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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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재승님한테 진짜 많이 배우고 팬한테 얻어가는 것도 많은데 제일 크게 얻어가는 건 재승님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조금 두 분을 말 할 수 없어서 샘체삱 오구하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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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우엏 하하 하하 우리들 허덕뚱! 또 돌아왔다! 이제 승리! 아 잠시만 한 달 반 동안 죽었다. 이게 또 있어요. 안태식 씨가 준비한 감사패 한번 읽어주세요. 희용료를 위한 감사패가 또 있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희용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희용님이 있었기에 견딕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하자는 아쉬운 마음을 글로다 담아낼 수 없지만 이거 내가 병중에서 썼던 건데? 그걸 자꾸 했었었어.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나 이상했어 뭔가. 아니 나만 슬퍼해 회사에서. 아 아무도 안 슬퍼해. 나만 슬퍼해. 나만 슬퍼해. 다 아니까. 나만 이렇게 뻥이라는 걸. 아 내 몸은 아까워. 아니 선생님 그렇게 속이고 남 속일 때는 여전히 속일 때는 재밌다는 거 깔다. 자기 한 번 가. 맨날 괴롭히다 다 해보니까 한 번 어때? 아 진짜 쳐지네. 오! 저 편지 다시 한 번 볼까요? 아 저 진짜 아 진짜 저 진짜. 아 저 진짜. 아 저 진짜.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진짜 짜증난다. 내가 이하린 때 그랬어. 아 좀 심한데. 내가 손잡고 좋아했던 게 성불함 씨야. 그럼 기둥일이랑 저랑 한 번씩 당했네요. 그렇지. 나머지 있는 사람 다 한 번도 안 나온 거잖아. 한 번씩 이제 해야지. 또 그 생각밖에 아니고 반성의 기미는 없어. 전혀 없어요.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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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실험 카메라 성공해서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뭐 복수한다 하시는데 절대 넘어갈 생각은 없고 항상 조심하시길. 진짜 재수님의 그런 답변같이 눈물을 보니까 이런 게 쾌감인가 싶고 재수님도 앞으로 얼마나 저희 옆에 있는 동료들이 소중한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수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고 어.. 재밌으면 됐죠 뭐. 저는 재수님이 마음이 안 왔으니까 꼭 붙어다닐게요. 안녕.